구약성경 열한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구약성경 587페이지입니다 열한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의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시아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보좌에게서 항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시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는 아시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차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시라 제 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바스의 아들 여로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멜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곳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라사랑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남쪽에는 아말리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아주 격동의 격변의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역사는 한마디로 여러분 힘이 있는 자의 그런 승리의 역사예요 사실 실패는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기록할 때 실패한 것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 힘의 역사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여러분 영광 승리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고 예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요 실패한 것은 적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한 이야기 칼의 역사 권력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죽이느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쟁취했는가 어떻게 하면 칼로 승리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제사장에 그런 하인들 베드로가 귀를 쳐서 칼로 귀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니 칼을 거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권력에 그런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이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서두에 네미라고 하는 숲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눈이 빨개져서 눈을 비비면서 칼을 계속해서 휘두르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두려워서 두리번거리면서 칼을 휘두르며 조조한 얼굴로 그렇게 칼을 밤낮 휘두르고 있는데 그 숲의 왕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누군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왕을 앞에 있는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왕도 뭐죠? 누군가를 칼로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또 칼로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겠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낮이고 밤이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여러분 내밀어는 그런 숲속의 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권력의 노예가 되고 이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은요 그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맛을 알고 돈의 어떤 힘을 한번 경험하다 보면 돈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부와 재물 명예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삶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 이게 아샤라인데 여러분 역대화에는 우시아 여기도 이제 우시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말리아의 아들이고요 52년간 여러분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 계속 왕이 바뀌는데 이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에요 왕이 된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그 한 달의 왕을 하고자 그렇게 또 반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스가리아를 죽이고 그런데 그 스가리아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예우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대의 왕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한다 과연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과연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롬이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가디의 아들 무나헴에 의해서 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똑같은 최후를 맡게 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누굴 죽여야 했어요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자 바꿔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뭐야 여론으로 뭐 해가지고 왕도 바꾸고 맨날 요즘 눈만 뜨면 들리는 얘기가 맨날 탄핵이야 바꿔버리자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인데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님 바꿔보자 한번 바꿔보자 또 바꿔보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서울에 있는 침대교 쪽이에요 여러분 또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꾸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나라가 바뀌냐 어떻게 교회가 바뀌고 어떻게 가정이 바뀌어요 니 바꿔라 니가 바꿔라 근데 뭐죠 니가 바꿔라 니가 바꿔라 하나님 바꾸세요 당신이 바꾸세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내가 바뀌지 않는데 결국 여러분 보세요 살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그렇게 반역을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칼 가지고 칼을 휘둘리며 그렇게 죽이고 났더니 결국 14절에 한 달 후에 있잖아요 그렇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15절에 살롬의 남은 사전 여러분 보세요 한 달 왕이 됐는데 도대체 뭘 기록했을까요? 칼 가지고 왕이 되고 한 달 후에 죽었더라 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근데 16절에 보세요 그때 문하엠이 이제 드르사 드르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옛 수도죠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드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방을 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하엠이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이 칼로 또 권력을 왕권을 잡았는데 문하엠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문하엠은 뭐죠? 너무나 지금 빨리 권력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 뭐요? 폭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금가지라는 책에 이 네미라는 왕처럼 또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칼을 들고요 그러니 그 누군가의 칼을 또 막기 위해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이 문하엠은 그렇게 해서 또 권력을 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역까지도 그냥 그렇게 그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요 자기가 엄청나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거를 과시하는 거죠 그걸 또 뭐요? 그걸 또 폭력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되면서도요 동족을 살인하는 근데 이 문하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자예요 이름은 뜻은 위로자예요 도대체 뭘로 위로하는 거죠? 지금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이게 악이 진행되면요 악이 반복되면요 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이 유다왕 여긴 또 아시아라라고 또 있잖아요 또 유시아, 아시아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39년에 똑같은 해 한 달 만에 이제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 10년 여러분 아이벤 부녀까지 죽이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 왕이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10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18절에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러 몸에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죠 다 있으잖아요 그런데 평생 불신앙으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평생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도 잘 살피셔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여기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보시면 이 불이라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역사의 이 아수르의 역사에 등장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의 힘이 약해지면서 아수르가 직접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를 침공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하엠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가서 빌든지 어떻게 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냐면 문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뇌물로 돈으로 또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 53개씩을 4개하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은 천란 달란트의 뇌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뭐요?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주고 자기 왕권 자기 권력을 유지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 천 달란트는 정권을 유지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공으로 드리고 뇌물로 바친 거예요 1 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 1 대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사 10만 원만 치더라도 은 천란 달란트는 600만 대나리온 약 6천억 원이에요 은 1세결이 50세결이고 그 1세결이 4대 뇌물로 그래가지고 은 50세결은 약 천만 원씩 백성들에게 천만 원씩 1인당 걷어가지고 6천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 유지해서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흡혈기와 같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아스루 왕이 또 내려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돈 받아갔는데 그거 나중에 갔으면 더 많은 돈 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이게 왕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22절에 문하엠이 죽고 다행히 그의 아들이 이제 부가히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요 23절에 보면 유대왕 아사라 여기도 이제 아사라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시와 똑같은 그런데 24절에 아버지가 했던 것 똑같이 아버지 문하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와보식의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러부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25절에 그 장관 장관 르마야의 아들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장관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뭐요? 그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을 당하고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 여러분 사마리아가 수도고 왕궁 호이소는요 왕을 지키는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서 이 왕과 아르곳과 아리엘을 죽이는 거예요 왕궁 호이소가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수로왕 불이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평생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역사 왕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 이 왕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반명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여기서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민족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실패다 그리고 여러분 반복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끊지 못하는 끊어야 할 그 우상과 볼신앙은 무엇인가 내 대해서 나에게서 그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세상의 역사는 권력투쟁의 역사 칼의 역사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아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나를 죽여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생명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끊지 못하는 이 우상과 죄악의 이걸 여러분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